승현씨는요 어떻게 지내실거에요? 저는 지금 여러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컨택 하는 중입니다 그게 이성 친구들과의 약속이 아니고 이제 파티를 갈 수 있는 거고 친구들과 여행을 승현씨가 또 혼자서 클럽 가는 거 되게 좋아 아 진짜? 아니 둘이 줌도 이렇게 쳐요 아 진짜? 무슨 나무 인형처럼 이렇게 잠시만요 필터 한 번 왜 이리와서 오게 왜 이리와서 오게 왜 이리와서 오게 그냥 일자가 되는 부분이 왜 이리와서 오게 왜 이리와서 오게